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운명학연구소 이안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반려동물 가까이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내 가족, 내 가족이죠. 내 가족이나 다름없고 이 아이들이 올 한 해 동안 건강한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처럼 대복이 한 마리만 가족으로 두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견이나 다묘 가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새해 제가 드리고 싶은 첫 선물로 이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안의를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고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구 타로라고 하는 타로로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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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총 4장의 카드를 뽑아봤고요. 아래쪽에 랜덤으로 숫자를 제가 적어서 오픈을 할게요. 그러면 그 숫자가 마음속으로 결정이 되셨다면 타임라인 달아둘 테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을 클릭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결정을 내릴 시간 약 5초 정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나 한번 해볼게요. 자, 벼락을 뜻하는 진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어긋날 간이 나왔고요. 자, 떠날 리, 부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늘건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제가 아래쪽에 한번 더 달아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벼락진을 선택하셨던 분들의 카드예요. 지금 아주 멋있는 파이어 알파 암컷 강아지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뒤에는 뜨거운 불꽃이 이글리글 타오르고 있고 또 열정적인 해바라기꽃도 건강을 상징하는 무척 건강해 보이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선 힘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 자태를 보시게 되면은 한 해 동안 아주 금이라던가 또 주렁주렁 열려있는 스코리아 구슬 스코리아 구슬이 이렇게 아랄이 박혀있는 아주 생동감 넘치는 환경에서 지낼 것이고 또 힘이 있어요. 이 아이는 힘이 있고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이 이 카드를 만약에 뽑았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개냥이처럼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매우 즐기는 아이의 성격이 높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강아지가 되건 고양이가 되건 항시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는 분리불안증이 또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몸에 대한 건강은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정도니까 하루에 산책을 세 번씩 해도 주인이 따라가기 벅찬 상황일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이 괴를 고르신 분들은 타고난 에너지의 과한 성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오래 벅차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따로 조언은 필요 없고요. 자신감이 너무 넘치니까 이 아이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큰 대형견이고요. 성격 자체가 불타오르는 성격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에게 오랫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페이스에 따라가고 맞춰주지 못한다면 끌려다닐 수도 있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뭐 다른 건강은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냥 이 카드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어긋날간, 즉 산이라고 하는 이 괴를 선택해 주신 분들 한번 펼쳐봤어요. 지금 이 카드는요 도국타르 중에서 Fall of Fire라고 하는 카드예요. 포화상태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불기둥이 지금 4개가 있어요. 아주 만족스럽고 이 아이들이 가정을 확장시키는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중성화 수술하는 반려동물들도 많지만 이 아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 즉 식구가 늘어나는 그래서 브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이 운세를 보신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 또는 가족들과 그동안 직장일 때문에 아이들과 소원하셨던 분들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에서 확 뚫리는 해예요. 더 좋은 에너지가 콸콸콸콸 흐르고 그리고 지금 이 주변을 보시게 되면 카드를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뒤에 다른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넷 마리가 더 몰려오고 있어요. 그죠? 앞에는 이렇게 바위산이 가로막혀져 있었지만 이 불기둥 뒤로는 아름다운 화환이 꽂혀있고 뒤에는 또 다른 강아지들이 또 이렇게 뛰어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안정이 되고 행운이 들어오고 가정이 조화로워지고 또 혼자 있었다면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반려동물을 지금 돌봐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결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긍정적이고 더 상승하는 에너지가 들어온다. 건강도 좋아지고 말 그대로 아파서 작년에 좀 고생을 하셨다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도 더 차분해지고 더 좋아지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떠날니라고 하는 불을 뜻하는 괴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키우는 대보기가 나왔군요. 자, 오른쪽에는 닥스운트가 지금 막 용맹하게 짓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불기둥이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그리고 닥스운트는 큰 개가 아닌데 여기 보시면 덩치가 큰 개들이 이렇게 아래에서 대보기를 향해서 짓고 있죠. 근데 닥스운트는 아주 유명한 사냥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돌보고 있는 반려동물 가족과 같은 아이들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우선 해석을 한번 해보면 평범한 산이 아니라 돌산에서 돌산에서 지금 덩치가 큰 개 하나, 둘, 셋, 세 마리한테서 닥스운트가 지금 도망쳐온 상태예요. 그리고 더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올해 2022년도에 내 아가들이 용기를 내고 또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는 해예요. 소심했었다고 한다면 주인을 깜짝 놀라키게 할 수 있는 내 아이가 고양이다. 그러면 소심하고 성격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랬었는데 자기 목소리를 좀 더 높이게 되고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의 이상신호를 주인에게 확실하게 알릴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가정이나 또 내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숨기고 숨기고 철저하게 내가 건강이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숨기고 나중에 그것을 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죠. 참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인내하고 그리고 외부에 민감한 그 사항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한 환경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 불편한 환경에 대해서 계속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카드로 해석이 되어서 이 떠날리라고 하는 괴도 사실 그거거든요. 이걸 해석을 또 같이 할 수가 있는 게 불이라는 것은 이동을 나타내요. 그리고 분리가 되는 것 뜻하거든요. 아마 어떤 사건이 있어서 오랫동안 호텔링으로 맡겨야 한다거나 또 병원에 자주 데리고 가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인내하고 대기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찌 됐든 주인과 기대고 의지하고 이런 쪽 성향은 아니고요. 오래 철이 들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는 쪽으로 아마 성격이 좀 변할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격과는 다르게 그래서 잘 못 알아챌 수 있으니까 사실 말을 못 하잖아요. 저희 반려동물들은 병원에 가서 좀 확실하게 물리적인 체크도 해보시고 검진도 좀 해보시고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지는 않는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배변패드에 잘 평상시에 잘 이렇게 융변을 잘 받던 아이가 벽이라든가 다른 곳에 마킹을 한다든가 그럼 뭔가 신호를 좀 보내고 있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건강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몸이 아니라면 정신건강 쪽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조언으로 삼아보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하늘건을 뽑아주신 분들이세요. 하늘이란 뜻인데 지금 뽑아들인 이 카드는 도그타르 중에서 식스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 카드예요. 불카드 중에서 여섯 번째 카드고 지금 보시면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 같아요. 맞나요? 그레이 하운드처럼 아주 이 강아지도 사냥개 같은데 지금 보시면 여섯 개의 이 불기둥 이 불기둥 위에 화안을 멋지게 걸치고 네 마리 정도 보이는 이 아래쪽에 있는 강아지들 우르르 보고 있어요. 딱 봐도 해석을 하지 않아도 뭔가 기분 좋은 카드 같지 않나요? 여섯 개 여섯 개 불이 이렇게 피워져 있고 음 2022년도 우선 건강을 살펴봤을 때 드디어 건강이 회복되고 또 자존심도 회복되고 칭찬을 듬뿍 받는 분위기 멋지게 승리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보여요. 다이어트 중이었거나 또 건강이 좋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아주 멋진 애로 예상이 되고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인정을 받게 되고 주변에서도 이 아이의 아주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네 마리가 아래에서 우르르 보고 있잖아요. 아마도 내 마음속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아이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사랑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 아이들이 기쁨을 주고 또 그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어떤 인연을 가지고 오는 흐름으로 보여요. 금전적인 혜택을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금전적인 또 상승이 보이거든요. 음 아마도 굉장히 멋진 일이 있지 않을까 자신감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죠. 프라이드 존경심도 올라오고 우선 이 여섯 개의 불이라는 게 참 제가 긍정적으로 봐주는 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종 라스트에 오른 승자만의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하늘건이란 말이에요. 주역계에서도 하늘이 두 개가 포개어지면 이렇게 돌려서 하늘이 만약 포개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섯 마리 용이 다 뜬 상황이기 때문에 부피가 없거든요.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얼마나 좋은 게겠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멋진 게 아마 이 네 번째를 뽑으신 분들이 아닐까 내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건강하다 이게 아니고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기쁨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사람을 또 귀인을 데리고 오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에게 폭풍 칭찬을 또 해주시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